자 여러분 좀 추천 아직 만개 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 만개 딱 깔끔하게 찍고 게임을 한번 재밌게 들어가 봅시다 자 붓는거는 오빠 질사 너 왜 cep Spa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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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aa 바다맨 누구야 아 얘 빼 누구야 바다맨 다음판 돌아와라 송도 너는 다 안 들어와 어 걔 들어와 걔 어딨어 왜 안와 아 이 새끼 핵쟁이년 들어왔네 이 새끼 이미 차단돼있어 핵쟁이야 뭐야 내가 왜 나가져 이 새끼들 정신 못차리네 리얼제이 어딨어 저 새끼 사람이야 완전 저 사기꾼이지 쟤 내가 알아 저 유명한 사기꾼이야 여기 왔지? 여기가 자 이렇게 가자 걔 없나봐 고골 고골 자 그럼 가자 세번째 차리네요 네번째 차리네 광주여수 좋다 광주여수 아주 시발 반짝반짝 빛나네 카드 이제 아 오늘 시발 40만원 현질해서 얘들아 이거 하나 만든거야 이거 좋았어 달달해 달달해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좀 부탁드리구요 추천 남기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는데 한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블랙카드 좋았어 블랙카드 먼저 썼지 송도 카드 좋다 저 방금 저 시발 블랙S 아니었어? 행템을 다 갖고 있어 와아 와아 나침반 시발 빡트 이새끼 현질 대체 얼마나 한거야 이거 어? 저소도 카드 저소도 카드 참나 에스였어? 아 캠 잠깐 담배한대 피고 야 여행좋아 일등운자 눌러 세리로 일등운자 역시 송도 시발 아 송도 아주 좋았어 바로 일등이란 계란은 응 응 아 근데 여수는 어차피 내가 뺏기는 거잖아 와아 이새끼들 카드 완전 다 사기야 어어? 여수를 안 사고? 이새끼 미쳤네 왜 왜 게임을 왜 졌다고 그래? 와 바로 걸리네 역시 사스가 물받이 송도 어디 안가죠 응 어디 안가 아 캠 위치 안받겠냐? 알았어 알았어 야 쟤 왜저래 그렇지 대전 어 잠깐만 캠 위치가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주사위 횟수 보이지 얘들아? 그치? 어? 아 이게 너무 크구나. 이러면 어때? 깔끔해? 그렇지 좋았어. 바로 이렇게 랩만 올리고요. 깔끔해? 이거 딱 좋다 얘들아 그치? 이 크기가 딱이네. 그치? 턴 더 보이고 깔끔하지? 야 좋았어 일단 시작 아주 좋아. 최적의 위치를 이렇게 찾아가는거 아니더라? 와 원주 마늘강 고양대 가야되는데 저기? 황치망치! 경주 좋았어. 그리고 또 경주 시버 일본 요고생의 추억이 깊은 도시. 무조건 요고 시버 청성대 안에서 그녀와 무조건 소외됩니다. 아! 야 주사위 게이지 이거 10개인데 이거 시버 이거 어? 안 맞아. 음 안 맞아. 아 좋아. 빨리 나가야돼. 아 땅 3개밖에 없어. 땅 근데 벌써 2개가 랩맞아? 2개 랩마 좋아. 서로 인수하고 뭐하고 이씨. 일단 난리났다. 나가 나가 나가. 팔 좋아. 와 1등 혼자 주세요 2배. 마늘강이 혼자? 2배 해서 시버 이리로 와. 얼큰이 마늘강 어서 온다. 약속의 요소 아니겠습니까?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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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벌럼 좋았어. 여기서 더 무조건 먹어야 돼 얘들아. 무조건 먹어야 돼. 17억. 좋았어. 아주 달달해. 무조건 먹자. 와 오빠가. 다른 게 없어? 와 이 새끼들 솔직히 돈 없지? 꺼져. 왜 내 차례는 왜 안와? 어굴 굿. 야 빵테 이 새끼 현질 얼마나 했길래 이래? 야 이 새끼 해키냐? 빨리 빨리 해라! 어? 대체 뭐하고 있는겨? 아이 시벌러미. 와! 자기 땅 걸린 게 해킹 썼어. 아니 뭔가 시간이 이렇게 좀 어족쩡하게 쓰면서. 주사위 돌아가는 게 이상해. 해킹다. 시벌레 핵이다. 진짜로 핵이야 얘들아. 맞지? 야 균형이 왜 안 일어나? 백타 핵이야 저거. 와 또 자석해까지 쓰고. 송도 그래 좋았어. 사각스가 물받은 두 명 아주 좋아. 어? 어? 자석해 이거 다 핵이야 이거 빵터 이새끼 핵쓰지 마라 빨리 풀어 이새끼들 뭐 아주 그냥 와아 죽어 주고받았네 이발 마늘깡이랑 송우도 자파 자파 송도 이새끼 발효왕강 나오죠 아아 너는 막 오링이란게 어? 오링이야 넌 내 다음반 보내줄게 기다려 기다려 야 이거판 나 진짜 이거 못먹으면 다음반 하고 말아야돼 어 진짜로 마이탐 4 960 야 주사위 컨트롤 여러분들 보십쇼 아 3냄마 3냄마 달달하고 3냄마 음 10일 게이지 관리하고 있어 지금 꼴찌나 아냐? 아 마딱이가 꼴찌네 야 빵터 이새끼 돈이 왜이렇게 많아 이새끼 17억이라면서? 이새끼 17억이라면서? 그렇지 아니 어차피 다 항상 이러네? 어차피 15억 51%가 그런다 치지만 61%잖아 이건 아니지 와아 골탈이 경조 누가 이새끼야 좋았어 와 이건 아닌거 같다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돈 서로 주고받으면서 판돈 올라가고 와 천사가 있었네 마이탈 그렇지 춘천 좋아 요쪽 전라도 가잉 어 요거 이제 또 씹어 한번 가야돼 전라도 와 마늘껑 이새끼 S 저 허링템 왜이렇게 많아? 다 쓰다 씹어 넌 어 나도 봐 고 야 좋았어 아 이거 씹어 스페이스바이 갖고 게이지 이거 이렇게 됐네 좋아 랩마 아 딱 묵직하다 딱 묵직해 요쪽 코너발이 아주 크게 그려야지 안 되겠어 충청도랑 전라도를 씹어 아우지라서 어? 이 새끼 여기다가 아우지 탕광 만들어놔야지 이 씹 더블 10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씨 아 아니 뭐야 이 씹어 형 저거 자 소리야 야 아니 간대마다 저 새끼 땅만 어떻게 가 와아 씨 와 나 오링각 오링각이야 이거 참 광주 부셔라 뭐 생각하고 잘 싫어할 게 있냐 아 저 새끼 맘껑 대전 한번 와줘야 되는데 자 랩팜스 11 아 여행지가 조금씩 모인다 아닐까만 어 육을 가네 또 육을 와아 더블 12 와 그걸 그렇게 더블을 가 이 새끼 저거 앞에 와 천사 얘기네 이 새끼 저거 앞에 와 천사 얘기네 와아 이게 말이 되냐 저게 7 하아 마이건 더블 12 2 매각 대상의 선택 후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2 매각 대상의 선택 후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뭐 어저께 빨간색 어딘지 헤헤헤헤헤 뺏어봐 이 새끼야 뺏어봐 어 아 아 시발라마 뺏을 수나 있나 어 택도 없지 어 하하하하 아주 좋습니다 야 저거 뭔데 일동원장 뭐야 와 아 세금 캬 주사위 게이지 요번에 좋았어 욕 넘나야 아 나 이거 수비용 할인 60% 할인 대면 어떻게 이거 뭐 갈 수 있는거 아냐 마늘깡이 미쳤다 와 역시 이 새끼 너무 탐욕스러워 어 탐욕의 눈빛을 이글이글거리고 있으니 그게 되나 야 제발 경주 한 범아 망태야 정말 부탁한다 와 더블 좋아 더블 다음 6이야 와 서울에다가 응 그렇지 아이구야 아이구야 너밖에 없다 역시 목포 가버려 시바놈들 어 나 오늘 여초에다가 인생매팅 할거야 얘들아 인생매팅 응 인생매팅 할거야 호노발이 시바야구죠 근데 이거 콜짝 한 바이든가 다 피해 더 봐 와 그렇지 꼴찌다 아니야? 뭐야? 하 씨 더블 10 와 이걸 또 다 인수해버리네 멜드마크 카소 멜드마크 카소 멜드마크 카소 와 너 균열 없지? 마이콘 더블 그렇지 살짝 누르니까 역시 돼 돼 마이콘 더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어우 주사위게이지 아주 제대로 잘 가고 있어 아직까지도 갑니다 그렇죠 황금 찬스 가고 네 네 야 왜 안 바뀌어 열개잖아 도시를 선택하세요 아 씨 이 말 서울대봉원 이게 저거야 아 씨 와 왜 안 바뀌어 대체 저 불완찬인데 말도 안 된다는거 말도 안 돼 더블 12 야 나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요거 다 끝나고 나 재접 한번 하고 와야겠어 이거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적용이 안 된 거야 얘들아 어? 지금 진짜 뭔가 이상해 어? 각자 이상해 10 나도 중간에 아마 저 바깥에서 다른 아이디로 들어오고 이 게임은 이거 재접 안 하고 해서 그런가 아무래도 내가 그거 아닌 이상 여러분들 어 어 답이 없어 무조건 그거야 그렇지 균열 좋았다 균열 일어났다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봐 청주가 뭔가 안 좋아 청주가 안 좋아 청주 딱이다 얘들아 봐봐라 저 새끼 여기 들어가갖고 지금 3더블 나와갖고 저 분명히 어? 청주가 어? 청주가 더블 탁 자 나두에다가 끝만 쳐 끝만 쳐 정말이야 흠 전주에다가 그걸 그랬나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진짜 선택 방문자 빼고 좁히면 뒤로 갈 일 없잖아 우리 8 그렇지 안 나오지 2 주사했다고 5 좋아 잘 넘어가고 있어 음? 근데 왠지 깜빵을 애들이 잘 가니까 깜빵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노릴 필요도 있어 깜빵도 괜찮아 빵 때 저 새끼 또 해킨다? 이 새끼는 저거 시발 울산에다가 뭐 자석 붙였네 어? 1등 이렇게 해서 바뀌고 아 그러면 뭐해 난 지금 꼴찌인데 건물 파괴 광주 광주 인마 저 광주 밟으면 어떡할 거야 너 광주 7억 7억 얼마인데 인마 어? 목포에 건물도 없는데 이 새끼가 어디 꼴찌를 건드릴라 그래 7 어우 시발 새끼들아 그건 사람 아니지 진짜 뭐야 뒤로 그렇게 가? 존나 존나 신기하기만 해 광주에? 아 저 광주 저 새끼 진짜 핵이네 시속에 담배한테 핵 샀어 내가 봤을 때 어? 어? 담배한테 핵 샀다 저거 어? 야 일로와 청주 한 번 봐 와라 제발 지금 몇 팀 남았어 성공 짭 실패 몇 개야 이거? 오 일곱 개 오 12 12 12 하아 또 거길 가서 홀아 받냐 이 새끼야 야 뭐야 청주에다가 내가 누가 해놨는데 어디 갔어? 와 없어졌네 2 3 높 무인도 망무이씨 뭐 시발 돈을 얼마를 주는거야 아 그렇지! 주사위 컨트롤 좋아! 아주 좋아 괜찮아 이정도는 야 이거 목포에만 가면은 코너발이 딱 완성인데 이러면 한 번에 살아날 수 있어 법으로 이제 슬슬 오죠? 지금 빵테일로 오고 있습니다 균열! 야 균열이 안 일어나? 균열이? 그렇지 어서와라 이새끼 야 너 돈 왜이렇게 많냐 쟤 50%를 또 저거 dc에서 인수하린 20억 야 이렇게 살 타려웠는데 이 씨발도 거기까지 왜가 야! 주컷 10개인데 아이씨 6. 도시를 선택하세요 엑스포 개최 7. 도시를 선택하세요 도시를 선택하세요 거기서 씨바야 홀짝을 왜 쓰냐 이새끼야 어? 울산이랑 머그 다 있는데 광주 이새끼 모두 다 랩맞아갖고 뭐 바꿀 땅이 없네 어? 방어카드를 사용할까요? 지리산을 왜 바꿔? 이 개새끼 기분 나쁘게 하니? 뭘 안 바꿨어?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? 7. 와아 울산 완전 자석이다 얘들아 자석이야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야 그렇지 좋았어 균형 일어났다 광주에다가 해야지 광주 맞나 이거? 와아 광주 아닌가? 광주 맞는 거 같은데? 아 그럼 물장으로 피하지 야 저기 피하고 이거 어떻게 피하냐 여기 피해 여기 피해 여기 붙잠만 써야겠다 씨 자기를 쳤어 나뉘 그렇지 잘 피했어 굿굿 좋아 잘 피했어 와아 마늘깡이 또 씨X 살아나네 아아 이번 번 어떡하다 이렇게 되냐 또 일깡이 이렇게 해서는 엑스포 무조건 가야지 그치 구 이게 진짜 이거 엑스포 이거 진짜 인생배팅 해야 돼 얘들아 정말이야 침이 아아 침이 이렇게 했냐 공격할 도시를 선택하세요 참 하아 아아 그렇지 어서와 소아 씨 뭐야 형이 존나 쪼끄내네 아아 여섯 번 오지 안되겠어 그렇지 다시 이 새끼들 뭔가 좀 귀찮아 이거 필인데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아니다 요번에 대구 기차 아 기차에다 하면은 이거 다 피할 것 같은데 혼자 크면 아아 내 턴 남았어 구 와아 오르가네 그렇지 좋아 도시를 선택했고요 그래 피산에다가 마지막 하나 올리고 야아 이거 안 걸리네 시작이 그렇게 좋았는데 시작이 그렇게 좋았는데 저 새끼 사 그렇지 대전 좋았어 굿 잠깐만 세 턴 한 번 더 팔 아 아니 괜히 인수였나 몰드마크를 겉으로써요 마늘깎아 일로와 와 3 또 카즈머로 도망가냐 아아 실패 잠시만요 톤 엑스포 가야 되는데 어? 찬스 카드? 좋아! 그것도 좋아 1등 혼자 그래! 아~~ 아까 이거 하고 있었는데 남아갔는데 길게! 아~~ 길게 안갔어 어? 서울거리 9호 39호 아 끝났잖아 끝났다 9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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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균열 이새끼 어디에 올까? 경주에다가 인생 베팅 한번 해놔 아! 갑자기 끝났네 신발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나 막 환희가야 되는데 지사위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이새끼 갖다가 씨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아아아아아